인스타에 루은이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울려 분선이 고개도 숙여봐 이렇게 사태오야 사가지의 탈비가 시작했다? 빠르면 한 반 년이고 일 년 좀 넘을 수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형 가까운 유기견 센터 좀 찾아봐 오래 있던 애들부터 안락사 보낼 수밖에 없어 배 뭐야 저희 걔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평생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와서 원래 가족을 보내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두 사람과 8匹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신다면 웃기고 눈물이 흘러내려 다풀 로드 뮤비 마이 하트 파피 이번 오늘이 아이와 人生最高の宝物!